70세에 은퇴를 하고 혼자 살고 있는 벤 벤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와이프가 일찍 곁을 떠나고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알차게 보내려 하는 벤 벤은 65세 이상의 직원을 뽑는다는 공지를 보고 줄스가 운영하는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줄스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 많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사업 방식이 있었기에 남의 간섭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몰랐던 벤은 오랜만에 출근 준비를 하며 행복해 보입니다 벤의 첫 출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줄스의 개인 미소로 고용되자 주변에선 고개를 갸웃거리죠 줄스 역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을 자신의 미소로 둘 생각에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리죠 자신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상사를 보고 자신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인기남이 된 벤은 처음으로 줄스가 일을 맡기게 되죠 줄스의 겉옷을 세탁하는 일이었지만 벤은 열심히 할 일을 합니다 작은 일을 시작으로 줄스의 운전기사를 맡게 됩니다 줄스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벤은 줄스에게 빼같은 조언을 해줍니다 항상 줄스가 퇴근하기 전까지 퇴근을 하지 않았던 벤은 줄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늘 바쁜 일로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했던 줄스는 남편이 바람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방황하죠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싶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도 중요했던 줄스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지만 벤은 줄스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합니다 회사를 대신 운영해줄 CEO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이죠 주스는 다시 회사와 가정을 회복합니다 이 영화의 작품성을 따지자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가 따뜻하고 인상적인 이유를 고르자면 서로 맞지 않았던 벤과 줄스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남에서 나오는 정이 영화를 인상적이게 만들죠 사람이 사람과 만나 갈등을 겪고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는 이야기는 흔하지만 이야기 속으로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재미가 영화의 재미를 결정하죠 인턴은 그 몰입을 잘 시킨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전혀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가 몰입해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 속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이죠 이 감정을 관객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감독은 자신이 설정해 놓은 상황과 인물의 특성, 갈등 요소를 재치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턴은 대사와 인물들의 매력에 몰입시키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인물의 대사는 영화를 더욱 재미있게 해주죠 지금까지 영화 인턴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멋진 것입니다